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주인 세금 체납 때인 보증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사건들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 국세징수법 6조2가 2003년에 이제 실효가 됐는데요. 제가 국세청 재직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건의를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당이의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배당이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으로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 재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가지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매를 해요. 공매를 하면은 가령 이제 10억짜리가 공매가 돼가지고 낙찰대금이 10억이 됐다. 물론 이제 낙찰가액이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한 6억이나 7억에 떨어지지만은 10억이 낙찰가액이다. 그러면 선순위 저장권자가 5억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세가 한 5억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이 한 3억이다. 그러면 전체가 13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낙찰대금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납 처분비라든지 이런 걸 다 떨어뜨리고 나머지 하게 되면 아마 한 9억 얼마에서 시작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다른 걸 다 배제하고 10억에서 선순위 5억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국세가 5억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세입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저장권자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5억이니까 10억짜리니까 5억 하더라도 내 거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던 국세가 나타나가지고 아 이게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데 아 그게 너무 황당하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당신이 왜 그렇게 먼저냐. 아 국가가 산림을 하려면은 세금이 거쳐야 산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아니 무슨 소리 하겠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줘야지. 왜 국민이 손해를 보고 국가가 이익을 봐냐. 국가가 손해를 보고 국민이 이익을 봐야지. 아 안 그렇다니까 세법에 가 근거 규정이 적혀 있다. 세법 아니 그러면 세법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아이고 나 이해를 못 하겠다. 라는 식의 사건들입니다. 배당이 사건들이라는 게 거의 보면은. 그러면 이제 판사들은 보면은. 아 세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국구. 그러니까 뭐든지 국구 이런 걸 보고 국구주의라는 거예요. 국가가 먼저다. 국가가 먼저고. 국가가 먼저 가지고 가는 게 편리해요. 행정 국구 위주로 뭐든지 행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이 국구주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그러면 길바닥에 길걸로 내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형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니 내가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갔다니까 몇 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집이라도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든지 하는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약자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줘야 되는데. 아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가 니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국가가 일일이 나서가지고 다 해주냐. 라고 하니까 사건에서 자꾸 이런 벌어지니까. 자꾸 제가 이제 따뜻한 행정, 따뜻한 진수 행정, 따뜻한 배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 분들한테 건의하고 사건을 설명해 주고 나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청장님도 따뜻한 국세행정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은 또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국세행정에 따뜻한 게 어디 있어? 차가운 것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하겠네.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또 자기가 쇼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든지 따뜻하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국민은 그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아니 국민에 대한 봉사자니까. 봉사자의 자세로 해야지. 왜 내가 갑질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감사에 걸립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민합국세 등 열람신청서 이런 양식도 만들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2009년에 2008년에 나와가지고 책을 썼고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써가지고 이 MBN의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국인데 제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책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우가 그 원고를 읽어주고 나서 그럼 작가가 써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처음 다 뭐 2018년, 2017년, 2016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8년, 2017년, 2016년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2009년부터 계속 공론화를 시켰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말에 없다가 이제 나중에는 처음 다 요즘 이제 이게 조세 전문의라는 그걸로 이제 자꾸 이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글들을 이제 베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주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좋기는 좋죠. 왜냐하면 공론화를 시켜야 되니까 서로들 이 자료를 보면 국회 국대교통위원회 박특금 의원이라니 그 당시 2011년부터 2015년 그 자료를 국감해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금으로 공매처분한 건수가 3,342건인데 보증금을 전부 해소한 건은 1,834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건은 1,508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65억이다. 보증금 전체 청구액 1,613억에서 1,248억만 세입자에게 돌아갔으니까 나머지 3,65억은 못 받았다.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손해보일 일인데 왜 국민한테 넘기느냐 라는 이제 벌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국가가 뭐 때문에 우선하느냐 그 근거를 말해봐라. 아니 세법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세법은 어디에 뭐가 있느냐 국세징수법 35조 있어요. 국세징수법 35조. 여기에 보면 1항에 보면은 국세매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다만 저희들 또 양심이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애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애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여권과 확정일차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 등기부등본 등을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세금 신고일 그 다음에 납석고지서 발송일 이런 것보다 먼저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게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고세목에서는 신고일 고지서에서는 납세고지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세목은 증여세 상정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송일이다. 고지서 발송일이 먼저다. 그거하고 등기일하고 전입일자일 뭐 이런 거 대학력 가출일이라고 비교를 한다. 우선순위를. 아니 등기부등보에는 등기일은 내가 알 수 있는데 선순위 재단권자 등기일은 알 수 있겠는데 국세에 이런 집주인 체납자 종합소득 신고이라든지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일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집주인의 증여세, 상속세 이런 고지서 발송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라고 알 수 있느냐. 국가세무공무원 너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하는데 세법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국세가 우선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벌면 세무서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제도를 민합세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끔 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알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상 0.02%밖에 활용을 못 하더라. 왜 그러냐. 세무서에서는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집주인이 그거를 내 도장 주고 신분증 사본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설령 그렇게 요건 갖췄다 세무서 가봐도 3시간이나 걸리더라. 그거 알아보는데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아니 이런 제도를 열람하는 제도를 놔두는데 왜 열람을 안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미리 알았으면 됐지. 그래서 책임을 증가해버리는 빈리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질나니까 청원에 청원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좀 확정일자 받았으면 전세보증금이 체납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그렇게 좀 해주라. 그리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처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제도 좀 개선해주라. 이번 정부에서는 제발 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청원 돈이니까 42명밖에 안 되죠. 어느 누구 개인의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 이런 거는 몇십만 명이 붙는데 우리나라 전체 세입자가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60% 사람들이 결국 자기 내 일인데 왜 42명밖에 안 붙느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대책이 무대책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등기부등본에다가 세금 체납 사실을 기록하자 해도 안 되고 집주인 동의 없이 그냥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케 하는 아예 의무를 시켜버리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법안이 아직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우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보호가.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원이 할 때 3,400만 원 수도권은 2,700만 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 내 돈이 보증금이 3억인데 어디 가서 3,400만 원 받아가지고 너 어디 가서 풀칠을 하라냐 이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08년 나와서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례를 적었어요. 2002년경에 6천만 원의 전세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45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세금 압류로 해가지고 자산관류공사가 아파트를 공매해 버린 거예요. 공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순위가 5순위에 밀려가지고 5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는 무슨 소리하고 있냐 해가지고 내가 따지고 막 이렇게 소송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게 내가 순위가 앞서가지고 찾은 게 아니고 국세징수권이 5년이 지나가지고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채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채권이 우선순위할 채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겼는데 세입자가 이겼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세채권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같이 나타나가지고 딱 채가지고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입자들이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벌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하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실효성이 없게 돼버렸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입법을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세입자가 알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의는 의무적으로 그거를 공개를 해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끔 하고. 왜? 신용사회자는 신용사회. 신용사회를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들 하시오. 알아서 들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감사에 걸릴까 봐. 내가 혹여나 무슨 분쟁에 걸릴까 봐. 법적 분쟁에 희망할까 봐. 이거예요. 재판부 판사는 세법이 그렇게 돼있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부는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른 관심이 안 돼. 돈 되는 일이라면 지역구에 무슨 공사비, 고속도로 논다, 도로 논다, 이런 돈 들어가는 거. 조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쪽지 예산이라도 죽으라고 해가지고 따내가지고 공적을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쇼를 하니까 실상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세상은 안 변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가장 이런 실용성 있고 현실적이고 가장 내 생활 속에 있는 이런 것부터가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되는데 무슨 큰 이념 대립하고 있고 이 이념 대립이 끝나면 또 종교 대립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대립만 하다가 언제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다. 경제적인 약자는 너무너무 힘들다. 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각성을 시켜서 제발 좀 입법을 개선하게끔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대신 이런 추상적인 결론밖에 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